어, 이불부터 가봐야겠다. 어, 막혔어! 장소가 막혀있는데? 음... 아직도 이른가? 어쨌든 나중에는 와야되는 장소인 것 같긴 해요. 오케이오케이! 넘어왔다! 경험치는 건가? 저기를 지금 못 가면 갈 필요가 없을 거고 여기... 오른쪽? 오른쪽 가면 가자. 이 아래는 내가 왜 안 갔을까? 아, 이게 막혀있구나. 안 간대 이유가 다 있네.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네. 거기 위에 큰 나무에 보며 숨겨진 말뚝이 있어요. 큰 나무에 보며 숨겨진 말뚝이 있다? 큰 나무... 그러게, 막대기를 눌러야지 열리는 곳은 저도 알 것 같아요. 큰 나무? 큰 나무가 어딨지? 여기? 여기? 이거구만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이거지 아차 열었다 아 이런식으로 숨겨져 있기도 하네 잘 찾아야겠구만 기쁨의 세이브 야 이거 방송 안 되고 와있으면 어떻게 찾았나 몰라 혼자 있으면 무조건 지나갔을 각이다 넘어가야지 여기도 뭔가 대단한게 있겠지 저장 아 아 잠깐만 에너지셋인가 아닌데 경험치네 에헤이 뭐 들렀습니다 정도만 표시하는 곳 지나가는 거네 여기도 별거 없구요 이 장소는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저기도 막혀있던데 찾기 힘든 곳이야 궁략같은걸 본다면은 뭐 그럴 어 그렇구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더 될 것 같은데 자 빙 돌아왔으니까 아까 있던 데로 갑시다 그러면은 살짝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가야되는 곳이 이곳인가 이곳인가 그래 왼쪽 윈데 길이 안 안 돼있는데 안 돼있는데 그게 문제야 길이 막혀있습니다 뚫을 수 있을까 그래 가보자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얏 하얏 올라가고 맙토사 아 여기 1단 점프일 때 왔던 장소 어? 뚫려있는 거 왔다? 원래 여기 이랬나? 아 여기 어딘지 기억난다 모비 생각보다 빡쳤던 장소 그래 이런 거 있고 아하 기억이 나는구만 여기서 내가 상당히 많이 죽었더랬지 여기는 지금 와야되는 장소였어 이 위에 이거 야 이리 콤 철로가 그렇지 알겠네 기둥 뚫고 여기가 아니라고? 온 김에 온 김에 들렀다 갑시다 저기도 뭔가 기술이 있네요 온 김에 들렀다 가는거지 헛 퍽 안 터지네 퍽 안 터지네? 저건 여전히 쎄군 망할꺼 저장해 저 위에 올라가는거 생각보다 위험하네 지난번엔 어떻게 잘 갔는데 저거 한방에 죽는게 나는 쓰YN 않으면 아니 아 없다 소울인크 없다 그러면 재활용 오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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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오오오 facult 오케이 퓨 터뜨렸겠지? 좋아 우물 아 우물이었네 아 나무줄 알았어 기술 준다 굴러라 어 들었네 잘 들었다 이거 뭐지 밟아도 되나? 어 잠깐만 왜 뜨겁죠? 여기 여러분 지금 오는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? 한방에 은혜 죽네 하나라도 일단 캐치 못하면은 바로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장소인거 같네 뒤자구 왼쪽 위라에서 저는 여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기를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나는 감이 안 오네 이 장소로 가면 되나? 아 길찾기도 상당히 어렵구나 이 불지역은 일단 아닌 것 같네 벼물 왔어 스피릿 트로리를 만났던 곳? 아 쉬다 해서 그런가 기억이 안 나네요 큰일났네 어? 이거 말뚝이었네? 여기 열렸다 베이들 생각지도 못한 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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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represent 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언 나 이건 아닌데? 가면 죽잖아 찍 바로 오면 죽는데? 이걸 밟나요더? 밟는 건가? 밟는 거 맞구만 일단 밟으면 모든 게 대해서 부분이 해결되네 됐고 저 막대기들은 얼마나 단단한 거야? 오케이 게이들 라이프셋 돌아서 돌아서 여기로 또 와부렸네 게임 세이브 아 젠장 어디로 가야 하우 저곳으로 가라는데 길 찾는 길이야 굉장히 멀리 가버렸네 알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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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저런 곳 올라가려면 분명히 일단 뭔가 배우는 게 있어 분명히 뭔가 또 배우는 게 있는데 기술이 남았다는 거야 아마 이번에 가면서 배우겠지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반 정도? 저쪽까지 가서 뭔가를 하는 거에서 아마 반 정도가 딱 될 것 같습니다 스피레이티브 이거 뭐 그거 같은 걸 못 보나 내 목표 같은 거? 월드 이벤트 아 3개 정도 남았네 있구나 좋아 가봅시다 이 장소 위쪽으로는 어쨌든 못 가고 아 이 큰 나무 큰 나무면 저그 저거구나 저거 말하는 거구나 저 나무 말하는 게 맞나요? 왜 이리 세죠 이거? 아 감사합니다 빛나는 거 살짝 먹고 오고 싶은데 괜찮다 스토리 진행하자 아 지나간다 아 개좋아졌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저거 어렵게 어렵게 먹었던 거 기억난다 아래에서 부수면 되겠지? 아래에서 부수면 되겠지? 도대체 이건 뭐지? 얘는 왜 여기 있나요?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야 여긴가 여긴가 찾았다 아싸 어빌리티 셀 3포인트 차지 플레인 블레스트 차지 플레인 블레스트? 와 대박 세졌어 파워 어마어마해다 어마어마해다 이 왼쪽이구만 저장할 데 있나요? 내가 대충 해야겠군 셀프 포인트가 하나 정도 있을 각이긴 한데 말이야 뚫었고 밸리 오브 더 윈드 바람 좋아 셀프 한 채 처음 보는 몸 있네 새다 이제 보니까 저 새들이 원흉 아니야 나를 공격했던 그 새도 그렇고 셀프 한 채 저 새들이 원흉 아니야 바람의 협곡이라 함은 아마 날아가는 스킬 같은 거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충 눈치밥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군 어우 가시야 저장 아 실수로 또 써버렸어 시프트 그걸 올리면은 시간이 가나 지나가고 가자 최대한 올리고 내려가야 돼 빨리 실패 다시 올린 다음에 가자 이런 망할 너무 마음이 급했어 다시 한 번 늦어 다시 방금도 좀 급했어 됐다 됐다 아 죽어 아 진행이 참 어렵네요 옳지 에너지 세 이렇게 또 하나 늘렸네요 저장해 주 하나 둘 하나 이거 먹으러 온 데였어? 이 고생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네요 지나가고 이건 안 되겠다 오 오 마침 딱 피 따랐는데 다시 한 번 저장하고 폐 잡고 정기구이샨 여긴가 아 아이구 저 두꺼비 서거 자꾸 위로 가는 길들이 있네 신경 쓰이게 이런거 또 가봐 줘야지 여기군 왜 있나 했어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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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 이렇게 먹는거구만 게임 세이브 대충 이제 어느정도 알겠다 일단 아래쪽부터 한 번 가볼까 기다려봐 아래쪽에 제발 막힌 길이여라 위쪽도 또 가있잖아 어 막혔네 어헛 진짜 막혔네 그러면 저기에 기둥이 있나보다 밟아서 와야되는 그런 기둥이 아마 100%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 뻔할 뻔하지 저장 저장 재밌는데네 아 여기 새 나와야되는데 아 너무 빨리 잡아버렸다 하룩이 너무 좋아서 취했어 기다려봐 여기가 아닌가베 아래부터 봐야되나봐 다시 온다 아 아이구 맙소사 세리젠 됐나 아 괜찮아 한 번 더 두꺼비 뭐라 써야 했지 미스티우드 미스티우드 스로우 패스 오 뭔가 트윈 공터같은거다 누가 봐도 이벤트 발성할만한 장소 아닙니까 음 음 아이노우 디스플레티나 이 장소 봐라 공기가 느껴져 이 길은 웨스트 리드 투 더 미스티우드 트레일 미스티우드 트레일로 어 저 망할새 여기 있었네 쿠로 룸 제가 쿠로야? 어버헤헤드 원트 홀로우 업 투 패스 렛 어스 나트레이블 파우더 레스트 위 일단 저장 갈 수 있는 장소라는건가? 어우 기노랐어 알았어 미안해 돌아갈게 어우 기깜짝이야 하 저번 놀랬어요? 어허허 아휴 뭔가 했다 난 아이구 후 저거 어떻게 돌지 새들이 몸이 약해서 안되네 내가 몸으로 부숴야되나? 내가 몸으로 부숴아야겠다 빠세 여기도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? 아 또 나중에 오는 장소구만 알겠습니다 헉 짧아 나아 다시다시 다시 망했어? 한번 진짜 샤워 멀어 전날 서랍 멀어 럨 좋아 막자시고 아 두 방 맞으면 죽는데 여기서 찍히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들구만 또 떨어졌다 또 시작됐네 고통 어려워 어려워 좋아 오 저장 아 망할 거미 나 거미님 어 이렇게 누워계시면 안되는데 거미님 누워계시네 이러면 나는 어떻게 가나 살려서 발반 삼고 한 번 더 갔다가 거미 죽이지 말고 얘들 죽이면 안되네 이쯤 되니까 에헤이 이쯤 되니까 적이 아니고 동료야 아 얘들 머리 위로 왔구나 와 위에 새 봐 먹힘 피가 너무 없는데 어쩔겠지 저어장 저새는 도대체 뭐가 말썽이어서 잘 어 잘 돌아가고 있는 이 동네를 저렇게 괴롭힐까요 어그로뿐이야 천천히 좋았으 좋았으 죽어라 두울 하나 여긴 뭘까 멀어 멀어 아 안닿는다 다시 하아 둘 하나 핫차 뭐가 의미가 있지 여기 아 저 돌멩이를 쿠로 머리에 떨어뜨린다고 굿 아이디어 거길 뚫으면은 여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게 되겠네 잠깐만 어떻게 가지 누가 봐도 못 갈 거린데 아 설마 저걸 다 없애면 되나 모르겠네 저기도 못 가구 하아 아 여기 스톰프 우와 어 정신 못 차리네 꼽시다 포동의 원수 이거 어떻게 보면 원수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곳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네요 오 기탈 얻었어 요 콜렉티드 쿠로의 기탈 얻었어 이걸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아 천천히 때려지는 거구나 호호 호 좋아 더 헤이즈 오브 더 미스티 우드 디시브 더 마인드 오브 머시기 저렇게 회복하고 디즈 로스트 믿인 위어 네이버 파운드 미스티 우드 와우 몬스터 특이한 거 봐 잠깐만 기다려봐 왜 미스티인지 알 것 같구만 올해부터 일단 신박하네 신기하네 헤헤 팡 팡 깔아 무게는 게 짱이구만 어 뭔가 있다